국내 대표 외식품목 8개 중 김밥과 김치찌개의 가격이 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감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김밥 가격은 10월 3,254원에서 11월 3,292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김치찌개 백반 또한 7,846원에서 7,923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2,969원이던 김밥 가격은 같은 해 8월부터 3,000원 선을 넘은 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밥은 지난 9월 3,215원에서 10월 3,254원, 11월 3,292원으로 두 달 연속 올랐습니다. 김치찌개 또한 지난 1월 7,654원에서 5월 7,846원까지 오른 후 5개월간 유지되다 지난달 7,923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6개 품목의 외식비는 짜장면 7,069원, 칼국수 8,962원, 냉면 11,308원, 삼겹살 1인분 200g에 19,253원, 삼계탕 16,846원, 비빔밥 15,77원 등 지난 10월과 동일하나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서울에서 만 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과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달 개인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세탁 9,000원, 숙박 5만 8,46원, 이용 1만 2,000원, 미용 2만 1,231원, 목욕 1만 원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세탁과 숙박은 지난달보다 각각 77원 상승했으며 나머지 3개 품목은 동일했습니다.